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로 보는 띠별 궁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지디하고 말디 대문 지디하고 양띠 흉 지디하고 원숭이디 길 지디하고 닭디 흉 지디하고 개띠 문안 지디하고 돼지띠 문안 소띠하고 소띠 문안 소띠하고 호랑이디 문안 소띠하고 토끼띠 문안 소띠하고 용띠 흉 소띠하고 뱀띠 길 소띠하고 말띠 흉 소띠하고 양띠 대흉 소띠하고 원숭이띠 문안 소띠하고 닭띠 길 소띠하고 개띠 흉 소띠하고 돼지띠 문안 호랑이띠하고 호랑이띠 문안 호랑이띠하고 토끼띠 문안 호랑이띠하고 용띠 문안 호랑이띠하고 뱀띠 흉 호랑이띠하고 말띠 길 호랑이띠하고 양띠 문안 호랑이띠하고 원숭이띠 대흉 호랑이띠하고 닭띠 슝 호랑이띠하고 개띠 길 호랑이띠하고 돼지띠 길 토끼띠하고 토끼띠 문안 토끼띠하고 용띠 슝 토끼띠하고 뱀띠 문안 토끼띠하고 말띠 슝 토끼띠하고 양띠 길 토끼띠하고 원숭이띠 슝 토끼띠하고 닭띠 대흉 토끼띠하고 개띠, 길 용띠하고 용띠, 흉 용띠하고 뱀띠, 문안 용띠하고 양띠, 문안 용띠하고 원숭이띠, 길 용띠하고 닭띠, 길 용띠하고 개띠, 대흉 용띠하고 돼지띠, 흉 뱀띠하고 뱀띠, 문안 뱀띠하고 말띠, 문안 뱀띠하고 양띠 문안 뱀띠하고 원숭이띠 흉 뱀띠하고 닭띠 길 뱀띠하고 개띠 흉 뱀띠하고 돼지띠 대흉 말띠하고 말띠 흉 말띠하고 양띠 길 말띠하고 원숭이띠 문안 말띠하고 닭띠 문안 말띠하고 개띠 길 말띠하고 돼지띠 문안 양띠하고 양띠 문안 양띠하고 원숭이띠 문안 양띠하고 닭띠 문안 양띠하고 개띠 흉 양띠하고 돼지띠 길 원숭이띠하고 원숭이띠 문안 원숭이띠하고 닭띠 문안 원숭이띠하고 개띠 문안 원숭이띠하고 돼지띠 흉 닭띠하고 닭띠 흉 닭띠하고 개띠 흉 닭띠하고 돼지띠 문안 개띠하고 개띠 문안 개띠하고 돼지띠 문안 돼지띠하고 돼지띠 흉 정말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미이니까요 여러분들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하고 또는 지인 친구들하고 한번씩 이렇게 해보면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